자 이 문제 파악해보자. 뭐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소감수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구요. 먼저 가부터 어떤 의미인지만 파악하면 되겠네. 이 구간 안에서 즉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가 a 빼기 1분의 1이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1이 있대. 그런데 요 값이 뭐래요. 제일 뭐하대? 크대. a, f, a가. 이 안에서는. 그 말은 제일 커야 되니까 뭐겠어. 극대가 되는 지점 찾으라는 말 같아. 이 구간 안에서는 딱. 반면에 또 얘도 나도 b를 기준으로 f, b가 제일 작고 b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b 플러스 2분의 1.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극소인 지점이 몇 개인지를 세라는 말 같고. 끝으로 c는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대. 딱 c 뿐만이 아니라 c 주변에서. 그러니까 잠깐만. 아, x 값들이 c를 기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c가 여기 있고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는데 부호가 달라져야 된대. 부호가. 얘와 부호가 다르대. 이렇게 함수값이에요. 부호가. 게다가 c인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소리네.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면서. 음, 이런 지점 찾으라는 것 같아. 일단은 극대, 극소부터 세보자. 극대, 극소부터. 여기는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니까 극대네. 극대. 극대는 빨간색으로 할게. 그 다음에 극소는 파란색으로 하고. 일단 극대 동그라미 또 쳐보자. 여기네. 여기.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가지 않아. 그 다음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지점들이 꽤 맞네. 3개 정도 보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뭐냐면 극대, 극소는 셌어. 지금. 얘는 근데 부호는 달라져야 되는데 미분계수가 존재한데 그 말은 끊어짐이 없이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 차질하는 소리라 얘를 초록색으로 색칠해 보면 여기 여기 어 여기가 있겠지 여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 얘는 2개 빨간색 2개 얘는 파란색 이었으니까 3개 얘는 초록색 이었으니까 3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야 되는 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요 풀리는 문제